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크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HLB 그룹 빌드업이 완성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FDA 허가 재신청이 이제 거래일로 D-41,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테라피틱스 기술 이전 기대감에 꿈틀거린다. 오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달, 두 달 내에 HLB 그룹, 정말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각종 뭔가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소식들이 꾸준히 다 나왔습니다. 자, 이 희귀 안가지라는 치료제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죠. HLB 테라피틱스, 그래서 에브비가 주관하는 네트워킹 행사에 초청받았고, 에브비의 R&D 분야 고위관계자와 외부 바이오텍, 벤처 캐피털 등이 모여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리젠트리는 안과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HLB 테라피틱스의 미국 자회사죠. 자, 이렇게 초청받았다라는 소식에, 또 투자자들이 들썩거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상이 끝나기 이전부터 외부 기관의 약물의 가치 평가를 맡기는 등 기술 이전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약물의 가치가 최대 3조에 달한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 결과가 소개도 되었죠. 최적의 타이밍에 글로벌 빅파마와 D를 맺어서 최고의 기업가치로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이 가운데 HLB는 최근 안과질환 포트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HLB 쪽으로 기술 이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미국 자회사인 리젠트리를 통해서 진행주인 임상들이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또한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기술 수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기술 수출 논의를 진행하는 회사와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렇게 기대감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 증시는 반도체가 반등을 좀 했죠. 반도체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테슬라가 좀 크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 밤에 CPI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지금 환경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우리나라 코스닥 널뛰기죠. 하루 급등 하루 급등 하루 급등 하루 급등 거의 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0.2% 하락을 하고 있지만 2차전지 강세. 그리고 코스닥 쪽은 지금 반도체 작은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2차전지가 강하죠. 그리고 바이오도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제 코스닥 쪽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제 또 HLB 인수 소식이 나왔죠. 뉴로토브 인수 소식이 나왔는데 자, 그런 부분은 지금의 HLB의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LB의 호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 또 하루 오르고 하루 크게 내리고 제자리 걸음 했죠. 그리고 오늘도 눈치를 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신안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만4천주 매도가 나오고 한국은 관망. 신안에서 나오는 거 삼성이 다 받고 있죠. 별다른 특이상 없는 주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니까 실망감이 좀 크죠. 그런 부분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런 메이저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HLB 그룹 다 강세지만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미미하죠. 28만주 폭풍전야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내일하고 모레면 이제 이번주 끝이 나고 13일이면 SMO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SMO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추석기간 중에 SMO가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추석기간이 끝나고 나서 SMO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끝나고 나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전에 먼저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죠. 워낙에 시장이 크게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이 좀 큰 메이저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에 HLB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큰 재료는 FDA 허가 재신청이죠. 20일 전에 진행이 될 텐데 이제 4일 중에 하나입니다. 12, 13, 19, 20 이 날짜 중에 하나 골라서 FDA 허가 재신청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재신청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FDA 허가가 될지 말지 이 부분을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 된다. 자 이 허가가 될지 말지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CRL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FDA의 미팅 결과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CRL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FDA가 자료 필요 없다고 해놓고 CRL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장난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23.8개월로 올려서 업데이트해서 제출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FDA가 지금 기간을 갖다가 CRL 1으로 볼지 2로 볼지 이게 관건인 거지 이게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이쪽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5월 16일 날 신청했을 때 데이터는 괜찮아. 데이터는 너 사실상 허가야. 이렇게 이미 피드백을 줬습니다. 피드백 언제 줬냐고 이렇게 본다면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게 데이터는 완벽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준 거죠. 여기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면 CRL을 줬겠죠. 이거 데이터 다시 해. 아시아 미중이 너무 작아. 이거 다시 해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작용 등급 고혈압이 별거 아니지만 너무 높아. 이거 다시 해. 이런 식으로 단지를 걸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게 가장 큰 호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F대 허가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신청을 할까 말까 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가 될까 안 될까 라는 부분이 될 텐데 F대 허가가 될까 안 될까 라는 부분은 데이터로 보고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럼 메이저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F대 허가가 날 거다라고 보겠느냐 안 날 거다라고 보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떤 메이저들이 저 데이터와 F대가 피드백을 준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허가가 안 난다고 보겠습니까. 가는 과정에 굴곡은 있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좀 내려간다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 허가가 안 나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허가 날지 안 날지는 F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메이저들도 모른다. 단지 유출을 하는 거다. 데이터로 유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이제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